안녕하세요. 10분수학의 최기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봐요. 나라뿅! 어때요? 두 개 아주 간단한데 어, 그래요. 맞아. 더 세메. 계산법 측에서 만났어. 곱쌤은 또 어떻게 다를지 요거 생각하면서 우리 준비운동 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져봐요. 이번 시간에 준비운동은요. 아주 쉬운 선생님의 곱쌤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1 곱하기 3 곱하기 5. 우리 날짜. 곱이 얼마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30이요. 그쵸. 오늘 배울 내용도 이것처럼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 달자는 아마 앞에서부터 2 곱하기 3은 6, 6은 30 이렇게 계산했을 텐데 자, 우리 다름이가 뒤에 있는 3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해서 한번 곱을 내보세요. 3 곱하기 5는 15니까 2 곱하기 15는 30. 똑같네요. 그쵸. 똑같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세 수의 곱셈을 할 때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서 6 곱하기 5를 해도 그리고 뒤에 있는 3과 5를 먼저 곱해서 2 곱하기 15를 해도 그리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앞에 있는 2하고 뒤에 있는 5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10이죠. 10 곱하기 3을 해도 모두 다 결과는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잖아요. 오늘 내용 거의 80% 다 이해한 거랑 같아요. 자, 그럼 아주 쉬운 내용으로 우리 가볍게 준비운동 했으니까 본학습 시작해 봐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곱셈의 계산법칙입니다. 우리는 덧셈의 계산법칙을 공부했거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었는데 곱셈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곱셈의 교환법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연수를 알아보면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 두 정수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무엇이냐? 후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3이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꿔서 곱해볼까? 자, 위치 바꿉니다. 플러스 2 곱하기 얘가 뒤로 와서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얘는 뿔마 마고 2, 3은 6. 결과가 어떻다? 같다. 그렇죠.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A라는 유리수가 있고 B라는 유리수가 있어 두 수를 곱한 것과 순서를 바꿔서 B 곱하기 A를 한 것은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럼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은 곱셈의 결합법칙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개 다 똑같은 식이거든? 근데 하나는 위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하고 아래는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곱해볼게. 결과가 다른지 같은지 한번 살펴보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이거는 마이너스 6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곱하는 거는 마, 뿔, 마에다가 6, 4, 24가 나오고 그 다음 아래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4니까 뿔뿔뿔이잖아. 플러스 8이야.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니까 마, 뿔, 마. 그 다음 3, 8에 24. 오잉! 결과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새의 유리수를 곱해 우리 머리는요. 인간의 두뇌는 새의 수를 한꺼번에 연산할 수 없어요. 두 수씩만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럼 이때 a 곱하기 b를 먼저 해도 b 곱하기 c를 먼저 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음. 좋아. 그러면 대체 이렇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세 수 이상의 수를 곱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세 수 이상, 그러니까 4개, 5개, 6개들이 쫙 곱해질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조금 맛보기로 우리 문제 2개 풀어볼게요. 자, 정수입니다. 세 개의 정수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13 곱하기 플러스 2인데 우리 달자. 얘는 어떻게 풀면 좀 편리할까요? 음, 양수끼리 먼저 곱해도 될 것 같고. 아,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를 먼저 곱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우리 달자처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얘랑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어, 우리가 어떤 수 곱하기 10, 10배, 100배, 1000배 하는 거는 그냥 뒤에다가 0을 하나, 두 개, 세 개 땅땅땅 붙이면 되니까 딱 보면은 5, 20이 나오잖아. 그래서 달자 되게 잘 생각한 거야. 근데 얘네 둘이 하려면은 이거 위치 싹 바꿔볼까?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으네.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교환법칙 먼저 사용할게. 그러면 플러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위치 바꿔본 다음에 이번에 결합법칙 사용해가지고 달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얘네 두 개를 먼저 곱해보면 플러스 13에다가 곱하기 마, 뿔, 마, 10이니까 부호는 뿔, 마, 마가 되겠고 13 곱하기 10은 그대로 뭐 10배니까 130이 되는 거지. 되게 쉽지, 그치? 자, 좋아. 그럼 이제 정수가 아니라 만약에 분수라면 분수는 있잖아. 더 절실하게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더 필요해. 왜냐하면 좀 복잡하잖아. 자, 우리 달음이 이번에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플러스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5를 먼저 곱하면 쉽겠네요. 아, 눈치 빠른데? 약분하는 거를 딱 캐치를 했어. 맞아. 자, 아까 앞에 있는 두 개를 바꿨으니까 이번에는 뒤에 있는 두 개를 바꿔볼게. 플러스 5분의 3은 그대로 두고 제가 이쪽으로 슝합니다. 그 다음에 쟤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수를 먼저 곱해줍니다. 여기까지만 해줄게. 나머지 마무리는 우리 친구들 10초 줄 테니까 계산해보세요. 시작! 그만! 우리 다름이 날짜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어? 지금 부호가 다른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나왔어? 누가 맞았을까? 아, 떨려. 다름이가 맞았을까? 달짜가 맞았을까? 둘 다 틀렸을까? 자, 줄 잘 쓰세요. 그래서 계산해볼게. 일단은 뿔마? 마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였잖아. 5분의 3 곱하기 3분의 5를 계산하는 거였잖아.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약분합니다. 3, 3, 5,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아, 아마 우리 다르자가 지금 여기에서 부호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마마 뿌리지. 그 다음에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그냥 4분의 3이 되는 거죠. 절짜라 좀.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얼마나 편리한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잖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줄래요? 곱셈의 교환법칙은 두 수의 곱셈을 할 때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이고 곱셈의 결합법칙은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계산법칙을 이용하면 세 수 이상의 곱셈을 할 때 편해요.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러 갈까요? 아이고, 우리 달자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덧셈뿐이에요. 나눗셈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 나누기 2는 5잖아요. 하지만 2 나누기 10은 5분의 1이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환법칙이라든지 아니면 결합법칙 나눗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문장은 삐! 틀렸어요.